강남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질주한 커플이 용산구 이태원에 나타났습니다. 일명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불리는 임 씨는 SNS에 대중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이태원에 왔다며 영상을 남겼습니다. 한편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 융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니스커트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당시 미니스커트가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표출하는 도구라면 현재 비키니 라이딩이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18일 임 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조사에 응할 때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.